향긋한 빨래건조 코코도르 펴풍 건조기볼 아시나요? 코코도르에서 또 심박템이 나왔지 뭐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습도 높은 요즘 날씨에 빨래 잘 말려도 꿉꿉한 냄새가 난다 진짜 골치죠? 건조기 사용 후에 옷이 끈적거려도 참 문제예요 양모볼이나 건조기 시트를 사용해도 먼지가 걱정이 되곤 해요 이런 고민들을 해결할 신박한 건조기 볼이 있어요 코코도르 퍼퓸 건조기볼은 건조기에 사용하는 건조기 볼입니다 이렇게 낱개로 포장이 되어 있어 한 개씩 뜯어서 사용하면 향기는 24시간 지속이 되고 볼 한 개당 20회 정도 사용이 가능해요 이탈리아에서 제조해 온 건조기 볼은 빨래를 건조할 때 넣어주면 꿉꿉한 냄새는 지우고 기분 좋은 향기를 입혀줘요 액체 섬유 유연제나 섬유 시트와는 달리 묶거나 끈적임이 없어 사용이 간편한 장점이 있고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해 폐기 후에도 생분해를 통해 폐비하가 되는 친환경 제품이에요 성능도 좋은데 환경도 생각하는 착한 코코도르 퍼퓸 건조볼을 추천하는 이유죠 환경부 안전기준을 통과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기본이에요 이탈리아 22년 향기 전문기업에서 제조한 온웅축 향기로 섬세하게 조향된 감각적인 향기로운 은은하게 기부까지 좋아지는 향이에요 건조볼은 이 무형광 파우치에 담아서 건조할 때 넣으면 되는데요 이 파우치도 이중 메쉬 소재로 도톰하고 촘촘한 이중망으로 되어 있어 소음과 스크래치를 방지해주는 기특한 파우치입니다 살림을 하다보면 친환경적인 신박한 살림템을 만나면 참 반가운데요 코코도르 퍼퓸 건조기볼을 사용할 때마다 기분 좋은 향기로 살림을 조금 더 즐겁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 써보세요